전남 시군의회들이 1대1 대면 방식의 행정사무감사를 회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22개 시군의회에 문의한 결과 답변한 9개 의회 가운데 강진군과 순천시의회 2군만 회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거나 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회의 방식의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행감 현장의 인터넷 방송, 회의록 작성, 홈페이지 공개 등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